팀장님이 잡은 범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나 잡아줘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어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됐었는데 아까 던지기 하는 친구예요. 위에서 약을 받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운반책인 거죠? 네, 운반책. 던지기 하고 본인 투약도 하고 저희들이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해서 모텔에서 검거를 했어요. 구속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울면서 그것도. 그냥 고맙다고 울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 자체가. 본인도 마약을 투약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 말은 그래요. 오늘 잡힌 날 원래 형사들 안 왔으면 자기가 나쁜 선택을 하려고 했다 했는데 잡혀서 또 저희들 같이 지내고 수사에 협조하고 하다 보니까 또 마약사범이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 인간관계로 잘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마움도 느끼고 또 새롭게 살 용기가 생겼다.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지금은... 감옥 갔습니다. 갔는데 나와서 찾아온다고 했는데 안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찾아온다고 했는데 잘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고맙고 혹시 끝이 아니지.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만큼 본인 의지로 한 번 하면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구체적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잡히고 나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좀 지나면 아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중독돼 있던 사람. 네, 어차피 이게 된 거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마약사범들을 제일 잘 잡는 팀장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